여은이 왜 울었어? 왜 울었어요? 우리 애기 여은아, 마트에서 여은이가 골라 수리수리 뽕 해주기로 했는데 안에서 속상하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아, 잘 맛있는 거 여은이 고르베 주냐고 마트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콜라미코드입니다. 한번 여겨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은아, 여은이 수지 맞았다 하나 먹어볼래? 먹어볼래? 이거? 이것도 하얀 초콜릿이야 깨물어 봐 잘 먹어요? 아니 압류의 파괴력이 너무 약 아, 진짜? 어, 껍데기만 긁어먹고 있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네 여은이 이제 사탕 골라라 가볼까? 낯이 났어 사탕? 가자 유린마을 막걸리 과자래 뭐야? 뭐야 막걸리 과자? 먹어보자 예쁘다 아, 이걸로 하나 고를까 그러면? 아, 예쁘다 이거 이거 똑같아? 똑같아 ㅋㅋㅋㅋ 여은이 이걸로 살거에요? 엄청 비싼거 같아 거의 끝파랑이다 여기있어 어 제일 비싸다 어, 여은아 엄마 너무 충격받았어 여은이, 앉아봐 맞게 샀다 이거 샀까? 응 이거 말고 이거 샀까? 응 어, 이거 엄마 갖다 놓을게 응 이것도 크림이도 있어 이건 뭐야 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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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배가 줄까? 어디? 어디 간지? 여기? 됐어요? 응 아니 더? 아니 더 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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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간지러워요? 응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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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빠가 해줄게 괜찮아 여기 위로 해줄게 이곳 이렇게 한다면 이걸 끓이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한다면 이걸 끓이는 거예요? 귀여운 거 outside 아빠, 이거 못 먹어요? 응, 그거는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응, 잘 먹겠습니다 고맙고물 부었어? 아, 진짜? 오랜만이네, 노랑이넘고, 노랑이넘고 먹고 진짜 몇 년 만인 거 같은데요? 백세주 먹는 거 자체가 연애할 때, 이거 처음에 이만한 애가, 연애할 때면 홍대 거기, 이름 뭐였지? 국, 국순당 술집 아, 맞아 늘이 아닌데 뭐, 그런 술집이 있었어 지금 먹고 싶다 술이 들어왔다 아,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맛있네 이건 술이에요, 어른은, 아가는 못 먹는 거예요 너 먹을까? 응, 아니, 아니 아가는 못 먹는 거야 응, 그냥 싹 들어가네 그 술이 언제? 언제? 뭐가 없어요? 이거, 뭐죠? 진짜 맛있다 잘 어울리지 응 내가 술 선정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 여보 너무 맛있다 이렇게 막 싹 터놓으면 안 돼 아, 맞네 나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응 체육관 앞에 서브쇼 있는데 온도에 아니, 아니 취객 출입 금지 이거야 하, 2단도 여보 연애할 때 처음 여행 갈 때 산 거 아니에요? 응 맞네 응 이거, 이거 응 잘라줘요? 아빠가 잘라줄게 엄마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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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쑥쑥 아, 쑥쑥? 쑥쑥 또, 또 여보, 이거 버섯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응 긴 난다 쑥쑥 쑥쑥 찢어 물 또 먹을래요, 언니? 버섯 응 응 응 나 또 자라고 버섯 아이고 근데 이렇게 큰 꼬막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 보는 것 같아 뽀잘, 뽀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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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뽀잘 아, 버섯 좀? 응 뭐였지? 머시마로라고? 아빠가 잘라줘 아빠가 잘라줘요? 잘라줘 미안, 아빠가 취한 것 같아 의사소통이 약간.. 실객 출입 금지 잘 안되고 있다 짠 하아 어떡해, 취했어요 나도 취했지, 알달달해, 큰일났네 온스트리밍하는 날 늦게 갈 수도 없잖아요 응 물 따르는거에요? 응 얼음을 오우 이거 어때지? 15,6도? 아니요? 13도 13도인데 정지 못한거죠 아빠 마셔도 돼요? 응 안돼요? 엄마 갖도 돼요? 응 고마워요 아, 뜨거운 만두? 아 고기 아 다 먹고 먹을거야? 고기가 13도에요? 고기가 13도에요? 아니요 물이 13도라고요 물이 13도라고요? 고기가 13.. 아니요 아니요 물이 13도에요? 아니 고기가.. 아니 고기가 아니고 술이 13도인데 엄청 술을 넘어가는거에 비해서 너무 술을 넘어가는거에 너무 빨리 먹었거든요 응 그치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응 뭐 여운이도 취했어요? 응 큰일났네 애기한테 그런가 태연아 맛있어요? 응 엄마가 여운이 주려고 맛있게 만들었대요 응 오빠가 또 잘라줄게요 느낌 Lunch ucker Car 비해 구경 luego 보라 низ 네 맛있게 먹어요 How are you? Here I am, Here I am, How do you do? 매웠어? 응. 매웠쩡? 물, 물. 왜 매웠지? 매운 게 안 들어갔는데? 왜 매웠지? 후추? 매운 거 없어야지. 이제 매운 거 없어야지. 이제 없대. 맛있어요? 왜 매운 거 없지? 뭐야 이거? 밥 먹다가. 밥 먹다가 이게 뭐예요? 뭐야 이제? 뭐야? 뭐야 이게 밥 먹다가. 다시 또 먹자. 밥도 먹자. 아이고 잘 먹네. 고기도? 다 먹고? 아빠 등산 하는 거야? 아빠 등산? 응. 아빠 등산? 아빠 등산? 응. 응. 엄마 등산 해야지? 진짜? 엄마 등산 해야지? 엄마 등산 해야지? 응. 보여줘요. 보여주세요. 마트에서 먹으러 왔어요. 응. 응? 하루에 몇 개씩 먹는 거야? 응. 엄마가 바닥에 닿아주는 봉투 하리 하나씩만 먹을거야? 그래, 하리 하나씩만 먹자 엄마! 별로 안 달게 느껴져서 아기들은 똑같이 안 되는거야 아 진짜? 엄마랑 똑같이 했어? 응 아빠 잠시만요 뭐야 뭐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 가져와봐요 그거 뭔지 보여줘 이거 여기서 얘기해 호치야 이름 호치 호치 이렇게 했어 눈이 이렇게 됐어 눈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엄마 해봐 이렇게 아이고 무서워 아빠도 아빠도 엄마가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아 매워 아 매워 매워 영어 약간 펑검 보청전 같아 지금 보청전 제작들을 데려가라 엄마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드라보는 abolic 에이 엉 엉 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